진짜 베라 네 너 인스타 방송했니? 네 말해주고 켰으면 좋겠어 아 네 알겠어요 잠깐 할 거예요 잠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방송 켰어요 뭐해 봤어 잠깐 방송 켠 거예요 잠깐 방송 켰어요 어서 오세요 아 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뭐였어요? 오늘 공연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랜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미쳐 안녕 렌지 누나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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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방송도 할거라서 잠깐 방송 켰어요 들려요?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연했어요 수고했어요 오 모츠카를 상하셨다 일어나 휘미부에입니다 쇼코 찬 루카 사이레바요 알겠어요 사이레바요 파일에 꼭 와요 형 여기서 뛰어내려도 돼요? 기다릴게요 오늘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여기서 출연해주게 텐키가 아침이에요 아침이에요 일본어로요? 한국사람도 있지 않을까요? 아 알겠어요 이런거 섞어서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들 시끄러워요 클리어 뮤직 안녕 내일 2층에서 잡니다 저는 저는 좀 더워요 1층은 비요 2층은 D 4층에서 내일 공연이 있어요 내일 공연이 4시요 4시 4시에 왕오빠 목소리가 너무 우르사이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고민하니까 뭔 돈이 됐을까 목소리 좋은데 됐다 너 됐다 하나 형 토마토래 아 머리때네 네 네 저는 계단을 하나하나씩 다행이에요 내일 공연이 있고요 내일 공연이 있고요 토요일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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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이 있어요 네 네 응 응 하 hurting 미숙итель 강봉 HR 이번엔 제가 휴대 LOOK 네네 men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본어 공부 일본어 공부하고 있어요 일본어 뱅큐 아 어서와요 손 흔들어줄게요 손 흔들어줄게요 손 흔들어줄게요 밥 먹었어요? 어 공항 타비맛습니까? 20일에 공항 가야되는데 진짜요 진짜요 아리와또 고자임 벨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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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쥬야 세이브 멤버들 있어요 누구